3, 2, 1 위너스 크루 포안 안녕하세요. 코리아 팝퍼 포안이고요. 위너스 크루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모하이어라는 프로젝트 팀을 같이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팝핑 댄서입니다. 1, 2, 3, 4, 3, 2, 1 2, 3, 4, 4, 5, 5, 5, 6, 7, 8, 9, 9, 10. 4, 5, 6, 8, 10. 4, 6, 8, 10. 5, 6, 9, 10. 5, 7, 10. 5, 7, 11. 6, 10. 6, 11. 6, 11. 6, 12. 파퍼, 파핑, 락킹, 모든 댄서들이 다들 리스펙을 가지고 있고 리스펙을 가지고 있고 또 리스펙을 받는 것은 제 생각엔 유명하거나 잘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움직임 여러 가지 마인드 그런 것들을 다 리스펙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그 음악 음악의 느낌이나 음악에 가장 가깝게 출력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냥 그 문화보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번 R16에 이렇게 한국 대표로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고 이제 즐길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 피스